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수요일에 찾아오는 빛 예비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비씨 어서오세요. 오늘 예비씨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조금 더 여성스러워진 느낌이랄까요. 예비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뿌리가 많이 자라서.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트 예비씨라고 합니다. 예비씨 나오셨습니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할머니 댁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요즘 남는 시간에 그렇게 미드를 본다면서요. 미드를 자막 없이 요즘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막 없이? 자꾸 보다가 잠이 들어서 어렵더라고요. 아니 뭐 자막 없이 본 미드가 어떤 미드예요? 너무 어려운 거 본 거 아니에요? 빨간머리앤이라는 드라마를 요즘 다시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평화로워서 잠이 너무 잘 오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시리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네. 제가 사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유럽을 갔는데 유럽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갈매기가 꿈에서 스튜피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딱 새해 날 꿨던 꿈이었거든요. 되게 미드 같다. 네. 그래서 이거 새해 영어를 꼭 배워야겠다 해서 그렇게 미드를 보기로 결심을 한 건데 우리가 이게 새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영어, 운동 이런 결심들이잖아요. 네. 선배님 영어 발음이 너무 훌륭하시던데 어떻게 영어 회화를 따로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되게 오래 살다 왔잖아요. 어디 살다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저런 저런? 이런 농담을 늘 하는데요. 발음, 영어 못해요 저도. 그래서 영어 진짜 잘하고 싶은데 늘. 발음은 이제 노래할 때 발음이 별로면 느낌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그래서 되게 나름 이렇게 열심히 좀 발음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영어회화 재밌게 배우는 팁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영어 좀 한다. 아예 안 계시는데요. 이거. 손을 들려 그러다가 이렇게 안 들으셔도 돼요.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영어 된다고 그러면 영어로 저희가 대화 나누려 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아쉽네요. 아니 그러면 영어 잘하게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 그 갈매기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 네. 복수하고 싶고 장난이고 저는 유럽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만의 신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약간 감성 있게. 감성 있게. 왜 지역 신문을 감성 있게라는 그림의 느낌까지는 알겠는데 왜 하필 또 신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약간 드라마 같은 삶을 꿈꾸나 봐요. 거기 이렇게 노천 카페에서. 네. 카페에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커피 하나 마시면서 신문 거꾸로만 읽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언어만 좀 돼도 어디든 사실 여행하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특히 영어는 네. 그러니까요. 1823님께서 저도 새해에는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지역 원서 읽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토론은커녕 책을 읽어가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창피해서 바로 탈퇴도 못하겠고 요즘 퇴근 후에 하루 3시간씩 사전 찾아가며 원서 읽고 있어요. 한 달 전에 행복한 배짱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좀 이겨내면 그래도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거 뭐 어떤 배우는 거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 매일 매시간이 슬럼프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느는 속도는 참 안 보이고 좀 그래서 지치기 마련인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요. 아 언젠가는 뭐 예비씨 아주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그럼 뭐 해외 아티스트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면 그때 통역으로 좀 한번 오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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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예비씨의 멋진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될 텐데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저는 나미님의 슬픈 인연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비씨가 나미씨 노래를 LP로 추천을 했었잖아요. 특별하게 또 이 슬픈 인연 나미씨를 좋아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어디서 들어서 또 이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원래 공이로비님의 버전을 먼저 들었었는데 맞아요. 94년도에 아마 근데 원곡이 더 저는 좋더라고요. 원곡은 또 원곡 나름대로의 멋진 감성이 따라갈 수 없는 감성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무대로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오늘 예비씨가 준비한 라이브 첫 번째 곡은 나미의 슬픈 인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4년에 공이로비 리메이크 버전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또 모르시던 분들도 이 슬픈 인연을 또 사랑하게 되셨던 원곡은 1985년에 발표한 나미 4집의 수록곡이거든요. 자 오늘도 분위기 있는 또 검정 기타와 함께 연주와 노래를 선보여주실 예비씨 우리 준비됐으면 또 박수를 한번 청해들어볼까요? 슬픈 인연입니다. 멀어져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 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아 다시 올 거야 아 다시 올 거야 아 나의 곁으로 아 다시 돌아올 거야 아 다시 돌아올 거야 흐르는 그 세월에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나 감사합니다 예비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슬픈 인연 듣고 오셨어요 또 다른 느낌의 처연함을 가진 슬픈 인연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예비씨 이지우씨가 영어 회화 잘하려면 원어민 남친 여친 사귀면 됩니다 진짜 리얼 생활 영어 그럼 약간 생존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죠 네 그렇죠 뭐 그건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죠 원현숙씨는 매일 몇 줄이라도 영어 일기를 써보세요 다양한 표현을 쓰도록 신경 쓰면서요 오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요 다양한 표현을 쓰도록 신경 쓰면서요 약간 이 뒤에 수식이 선생님 같네요 정말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예비씨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상우님께서 아이가 생기면 애들 가르치느라고 영어 수학하게 됩니다 아이 생기면 해결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근데 예비님은 자작곡 영어 가사로 만들어보시면 늘지 않을까요 영어로 이렇게 해답을 주셨어요 뭐 사실 영어 가사를 우리들이 뭐 작사를 할 때 중간에 영어를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해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어로도 요즘 가사를 잘 못 쓰겠어서 제일 가사 쓰는 게 너무 쉽지 않죠 어렵죠 자작곡 영어 가사를 쓰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 영어 가사를 항상 보면은 명곡들은 되게 심플해요 보면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쉽고 발음도 쉽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저도 뭐 굉장히 식도락을 즐기는 편인데 예비씨도 못지않더라고 2주 전까지는 마라탕이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또 뭘 즐겨주세요 요즘은 되게 쉽게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뼛짐에 꽂혔어요 뼛짐 아시나요 오 다양하네 네 제가 음악 작업 겸 뼛짐 네 음악 작업 겸 한남동에 갔었는데 엄청난 뼛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신남동에 오래 살았는데 뼛짐 어디지 그 대 골목에 오거리 있는 데에요 네 맞아요 24시 땡땡이 있어요 거기 30분을 기다려 먹었는데 아 웨이팅이 있었어요 엄청 있어요 야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언제쯤 갔는데 웨이팅했어요 저녁시간 제가 얼마 전에도 갔고 저번 주에도 갔고 지금 안 지 한 2주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3, 4번 모은 거 같네요 자 저는 뭐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뼛짐은 어떤 요리인가요? 뼛짐은요 거기가 감자탕 집인데 맞아요 맞구나 거기 네 아시나요? 네 거기에요 짠 짠데 저는 짠 걸 좋아해요 아 그렇죠 제가 되게 싱겁게 먹어서 어쨌든 네 감자탕이 들어있는 그 감자뼈 아시죠 그거를 약간 아구찜 양념에 약간 달라서 이렇게 먹는 건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저도 뼛짐이 뭐지 약간 이랬는데 되게 생소하진 않았어요 되게 감자탕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감자탕을 좀 짜게 먹는 것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갑자기 확 땡기네 네 어쨌든 원현숙씨가 이거 봐 어? 영어강사시라고 헙처 영어강사 맞아요 와 대박 그걸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눈치가 아니 뭔가 이렇게 딱 뭔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별명이 눈치 500단이거든요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아니 근데 뼛짐하고 만난 순간이 있었는데 또 뭐 이별한 순간도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아 제가 감하고 이별하게 됐어요 제가 감을 되게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감이 떨어졌어요 뭔가? 오 네 감하고 이별하게 아 먹는 감 감이요 아 꽃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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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감을 먹었는데 풍시 네 제가 입술이 세 배가 부은 거예요 먹자마자 아 감도 알러지가 있어요? 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엄청 가려워서 급하게 약 사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복숭아처럼 네 맞아요 그런 과일들의 알러지가 있잖아요 네 그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감도 그런 게 있네요 저는 아예 없었거든요 신기하다 홍시를 되게 자주 즐겨 먹었었는데 아 또 거기다가 좋아했어요? 네 엄청 좋아했는데 꽃감을 먹었는데 이게 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감한테 음성 메시지 한 번 남기세요 감아 난 널 참 좋아했는데 다시 돌아와 라고 여기까지 네 외비씨 방송 중이 다 됐네요 메시지 보내달라고 그러자마자 감아 감이 생겼네요 어 감 좋네요 오늘 오늘 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좋아요 네 자 이 감 그대로 네 감 살려서 라이브 두 번째 곡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아우 되게 좋은데요 문 리버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네 자막 없이 미드 보고 있길 잘했네 네 문 리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연결이야 이게 지금 자 문 리버요 아 아 우리 아까 제가 사실 어 먼저 일찍 오셔서 리허설을 하고 또 어 방송 이후에도 다시 들어오신 거거든요 3부에 아 아까 들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에비씨의 문 리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또 우리 문 리버를 한번 청해 들어 볼까요 박수 고맙습니다. Oh, dream maker, your heart 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up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k to see. Well, I turn the same rainbow sun, right a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Here's how it is. Moon river, what a denomore I'm crossing you in star, someday Oh, dream maker, your heart 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o a drifter, up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ds to sing We will enter the sun Rainbow sun, waiting round the bend My heart could be a friend Moon river and 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oon river, I love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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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오드리예빗이 오드리예빗이다 사실 이 노래가 원래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의 주제목이기도 하죠 오드리예빗이 부르는 건데 오드리예빗 감사합니다 커피와 크로아상만 손에 쥐면 딱이겠네요 아쉽네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예빗씨의 LP 추천곡을 들을 시간입니다 예빗씨 우리 예디로 변신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디입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시청앞만 가면 생각나는 노래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정협의 LP카페 LP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승용성 라이터 예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LP카페 SNS에 있는 거 아시죠 수요정 예비씨 게시물에 올라온 댓글들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예비씨가 요리를 잘하셔서 예장금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예장금 레시피 요청이 먼저 들어왔는데 레시피 요청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까요? 아이디가 진짜 재밌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남중남고공대군대님께서 좀 짠한데요 대단하다 이거 좀 대단해요 그렇죠 쭉 읽을까요 제가? 네 남중남고공대군대님께서 토스트 말고 식빵을 이용한 요리가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 빵을 좋아하는데 식빵의 변신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식빵 저는 근데 진짜 요즘 잘 해먹는 게 있는데 해드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를 해먹는데 오픈 샌드위치 네 또 두 장 먹으면 좀 헤비하니까 한 장에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계란후라이 되게 간단한데 맛이 없을 수 없는 레시피네요 거기 위에 저는 마요네즈를 좀 뿌려먹는 거 좋아 마요네즈는 어디에 넣어도 사실 맛있죠 감동이죠 네 감동이죠 감동이죠 좋은데요 감동이죠 감으로 계속 나가보고 싶어요 자 우리 다음 메시지도 그 질문도 감각적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뿡뿡이님께서 계란말이 맛나게 하는 비법 없을까요 매일 계란프라이만 하니 남편이 지겨워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계란프라이만 매일 하면 당연히 지겨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계란말이도 사실 좀 계란프라이 네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감땡란이잖아요 아 감땡란 아 자꾸 계속 감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꽂히셨나 봐요 지금 네 사실 저는 계란말이에 냉장고 있는 재료를 잘게 다져서 다 때려 넣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일 기본은 그냥 계란물만 하는 것보다 계란에 물을 약간 섞고 저는 쯔유를 살짝 넣어서 감에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약간 감수성이 있네요 거기 네 막 감수성 다 가져가시네요 제가 깰 틈이 없어요 너도 빨리 하나 해 아 뭐가 있지 아 진짜 쯔유 쯔유가 사실 웬만한 걸 넣어도 되게 감칠맛이 좋아요 아 나 이거 진짜 나 저는 이거 진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예요 박수 아 이거 진짜 생각하는 거 아닌데 감칠맛이 나죠 난 어쩔 수 없나 봐요 쯔유 자체가 감칠맛이 좀 원래는 있다 보니까 쯔유에다가 그냥 난 내 스스로 내 센스에 놀랐어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파 정도만 넣으면 감동입니다 아 그렇죠 감동 역시 계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비씨에게 바라는 점 SNS 댓글로 많이 달려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땡그리님께서 예비님 우리 조카 채윤이가 잠 안 자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한다는데 한다는데 자장가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장가 지금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엄마가 섬그늘에 불러보겠습니다 되게 서글퍼요 엄마가 섬그늘에 감 따로 가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다 그걸 또 순간적으로 집어넣은 거야? 너무 개그욕시켜서 죄송합니다 깨겠는데요 잠이 아니 뭐 굴 따로 가는 것보다는 감 따로 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그게 좀 현실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굴 따로 가면 약간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딸 수 있는 감을 딸 수 있는 게 네 네 자 계속해서 네 감상을 이어가 주시죠 네 너무 계속 애매하게 이어가니까 네 자 무법자님께서 예비님이 인류가 살 수 있는 무법자님이 예비님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최대한까지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모르겠어요 예비님은 인간 문화재 그 이상의 대한민국 국보 같은 존재이니까 그리고 콘서트 하실 때 투표 같은 걸 하셔서 관객들이 듣고 싶은 커버곡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항상 콘서트 할 때 무슨 곡을 부를지 되게 고민한 때가 많은데 고민 진짜 많이 하죠 투표? 투표할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토토님께서는 지난주 소연님은 호통 모닝콜을 모닝콜을 하셨는데 예비님의 모닝콜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소연씨가 일어나 아침이야! 이렇게 호통을 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모닝콜은 감을 넣어가지고 애원하는 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세요 지금 안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일어나세요 재미가 없는데? 모닝콜이 뭐 재미있어야 되나요? 저는 모닝콜 없이 본인이 잘 일어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닝콜 없이 본인이 잘 일어나는 일어나세요 추천합니다 네 일어나세요 원상님의 사연을 예비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원상님께서 예전부터 취업 준비하고 떨어지면서 예비님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았던 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S전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뿌듯한 순간이었고 예비님이 응원해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제 이름 부르면서 축하 한마디 부탁드려요 원상님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대요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감명깊습니다 감명깊네 이지우씨가 정협디제이 감동 감명 감사 정말 오늘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최고하셨는데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감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많이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비스켓님께서는 2023년에는 예비님의 정규앨범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굿즈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굿즈 많이 원하시잖아요 저도 굿즈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어떤 거 만들고 싶어요? 만들면 안말랭이? 제가 말려서 그런 것도 괜찮고 저는 취미로 되게 많은 걸 하고 있다 보니까 도자기 같은 것도 요즘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자기? 약간 조그만한 거 직접 만든? 그거 괜찮겠다 그러면 사실 몇 개를 만들고 그렇죠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몇 개 만약에 만들면 어떤 걸 만들면? 컵? 아니면 작은 그릇? 열쇠고리? 아니면 키링? 키링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많이 제가 공장처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니셜 같은 거예요 이니셜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와인 우리 수요정 예비씨와 사연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LP 카페에 인별그램 들어오셔서 팔로우하시고 예비씨 피드에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고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예비씨 이제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빛났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예비씨 오늘도 좋은 노래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비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Easy on me 같이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비씨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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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 dismiss pearls 교수님께 pas attention 교수님껏 교수님께